지금 옆에 모이는 신분은 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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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섭이니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빨리 하시오. 빵! 승훈아! 네. 아 오늘 배타면. 네. 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떠나는 찬신. 바다 위에서.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야 왕자의 게임 재밌어? 형 내가 읽어봐. 형. 왕자의 게임 지내냐고? 뭐? 그건 질문이 아니야. 미쳤다. 형이 누군지 알지? 질문 있네요? 질문 맞는데. 안녕하세요 셀럽 비투비입니다. 셀럽이다. 아 시토 소리가 달라졌어요. 아 상당히 시토 소리가 빨라지는데요. 왼쪽이 계신 분들도. 네. 한 손 한번 혼내두세요. 비투비에게 한 손. 아시아 팬들. 스타상. 비투비. 귀하는. 2028 아시아 팬들. 2028 아시아 팬들에서도 하는 부산 116 칼로리 대표하는 스타 선정 듀오. 이 상태를 드립니다. 2018년 4월 7일 부산 광역시장. 잘 나왔는데요? 오늘 성재가 선상 런웨이를 하는데 리허설이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아침에 일정 있었는데 내일로 밀려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내려왔어요. 여기 안 나온 멤버들은. 비투비라고 할 수 있나? 성재 혼자 남자잖아 성재 혼자. 청일점이에요 청일점. 청일점. 6일점. 30대 끼를 이렇게 챙겨줬는데. 자. 아셨죠 여러분? 아 데뷔 때 생각난다. 아 데뷔 때 생각난다. 벌써 6년 전이야. 훈련도 어디 훈련도. 고칠 것 같아요. 네. 형들이 있으니까 해야죠. 형들이 이 소리 엄청 질러준댔어.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기대하실게요.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재밌어? 너무 멋있어. 성재가 멋있네. 뭘 했어요? 알고 있었지만 멋있네. 성재! 진짜 너무 웃겼어. 멋있어 멋있어. 아니 진짜 내가 한 번은 진지하게 멋있게 가려고 진지하게 맞먹고 나가잖아? 여기서부터 팬분들이 너무 약간 아들보는 거처럼. 너무 멋있대요. 나가자마자 빵 터지고 진지하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가운데 딱 쓰면 여기서 자꾸 이상한 비웃는 소리가 나는 거야. 잠이 좀 여기 찍어. 우리? 뭐? 이룬이 형도 잘 끝났네. 재롱 잔치 하는 분이었어. 위에서 깨끗대고 있었어. 나 위에서 깨끗대고 있었어. 어머님들 이제 와가지고. 어머님들 이제 와가지고. 사랑해요. 아 갑자기 화내더라고. 무서웠어. 화를 부르더라고. 30대였어. 재밌는 사람 그랬어? 아니 누구랑 혼자 막 혼자서 재밌게 놀아가지고. 아니 나 혼자 헹구 있었어. 나 얘가 안 되는 거 모르겠다. 워낙 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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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무대에 가면 자 배워낙 회원 안에서 접수쳐가고 있어요. 풀. 풀 한 차 파이. 나 나. 하얀 창고. 하얀 창고. 하얀 창고. 하얀 창고. 말한 말씀은 너무 많이 알 수 있어 액션! 크루즈 여행은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CTP 댓글인데 2층에 오고 계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2층에 오고 계시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요 이거 조치할 수 없다고 오우우 귀염미네 한시아 성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삶 두 개의 기름 두 개의 나의 발로 당당히 걸어 여러분도 이 무대 보고 저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2018년 4월 14일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알 성은 때 이름은 연서라고 할 아니 성은 히 나 이거 뽑을래 한 명 나아, 한 명 나아 누구냐고 물어봐야죠 누구세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찍은 위치를 민이 형 이거 했어 몸 전신에 일본 사람이 썼나? 몸 전신에 섹시가 흐르는데 무슨 말이야? 전기변자가 왔다는 거 아니야? 몸 전신에 섹시가 흐르는데 비결을? 난 이거야겠다 난 감정받는 것 같아 맨날 이런 거 해가지고 괜히 이미지 관리하려고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막 멜로디야 우리 멜로디들과 함께 있을 때 어디든 감정받죠 이런 거 하려고 더 좋은 사람 만나 여기까지야 우리 아 여기 또 여기까지만 해 눈물은 멈추고 좋았던 그때로 잘 지낼 너를 갖은 날 너를 갖은 날 이대로 몸을 얻어낼 I have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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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툰 마치 네버툰 마치 네버툰 마치 I don't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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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에서 해야 될 거 진짜 죽죠! 더 반칙을 I can't fall, I can't fall myself I don't want anybody else to ever leave You are a shining star, my love I am my fire to see you My baby I don't want anybody else to ever leave I am You think I'm so full of it, full of it I think I'm so better at a baby You are so arrogant, arrogant I'm just trying to keep my head up baby I'm just trying to keep my head up baby I'm just trying to keep my love better 뭐 그거 포맷 못해 키 낮춰서 평가 받았는데 원키레오라 그래가지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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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나 이필림만 3개월 했어 이필림만 3개월 했다고 나도 도넛트라이 나는 그때 회사를 나가고 싶었어 오줌가 했다고 너 화분 들고 다 했잖아 화분, 레옹, 레옹이었잖아 왜 화분 들고 다니냐 맨날 뭐 놓고 다닌다고 화분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나는 진짜 학교도 들고 가는 줄 알았어 왜? 회사 바로 가야 돼서 물도 형이 줬어? 회사 바로 가야 돼서 학교도 들고 가서 창무에 놓고 이럴 때 아 이거 재빈데 재빈네요, 아버지 내가 키웠어 내가 키웠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까지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못 키웠는데 추억이지 인강이 형 맨날 똑같은 모자 서로 놀아 고려하게 다 털어내 다 던지나 이런 마음 쓰는 게 이리저보인 그 시대가 또 왠스날 갓 두는 깜봉이네 너뜻 새롭게 넘쳐놨게 네 모든 걸 가져돈 내 시간을 빡게 늘어내 진짜 나를 받아줘 네 맘의 상처와 무릎대로 나 기억나니 누리들보다도 넌 아직만의 사랑이 되돌로 네 맘의 상처와 무릎대로 네 맘의 상처와 무릎대로 수고하시기 봐 수고하시기 봐 수고하시기 봐 좋은 거 같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춤으로 들어올 때 조금만 더 늦게 들어오자 너무 빨리 들어오는 거 같아 잠시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그냥 밖에 있을 거 같아 부를까요? 부를텐데 대한민국 선생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별로 찍힌 게 없더라고 신났지 않죠? 신났지 않죠? 신났지 시작 신났지 않죠 제가 크루즈에서 별로 찍힌 게 없더라고 널빡샷 걸주실 퍼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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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브라잇 작성 처음엔 당네 근데 말은 없어 오히려 다른 내가 이긴 너와 같다고 난 어떻게 말해도 난 그냥 이대로 없애고 끝까지 넘어주면 돼 차고운 계절은 지나고 봄이 또 살았죠 이렇게 쉬운 겨울은 우린 잘 번쩍을 해요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은 너무 던져나지만 계속 온 그 다음으로 또 이겨내야죠 Remember that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가죠 어제의 추억이 내일을 그저 잊혀지길 감사합니다 사라지는 내 삶은 마음으로도 어딘가에서 너를 느리고 We get you and hurt I'm gonna tell you Thank you guy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룬씨 이룬오빠 네, 네 응광오빠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응광이고요 아니, 이거를 제가 닮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은데 제가 근데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사진을 보잖아요? 저희 사진을 보잖아요? 가끔 형 보고 난 줄 할 때 나도 그래요 너보고 난 줄 할 때가 있어요 네, 가끔 응광이 형 보고 저한 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럼 혹시나 내가 언제 찍은 사진이지? 자, 혹시 궁금해 혹시 저희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저희 둘이 닮았나요? 네 아, 닮았어요? 네 그런가요? 쌍둥이 같아요? 아, 쌍둥이까지는 아니고? 네 네 네 네 네 우리 닮은 걸로 네, 닮은 걸로 오케이 아, 굉장히 저는 흡족해요 오케이, 오케이 너도 나 되겠죠? 네 여행 왔으니까 지금 생각나는 노래 하나 아, 좋다, 좋다 서연씨가 네 매일 이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린 눈물 찾아 아, 그 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그 차가 마음으로 네 여행을 떠나요 네 아, 예 예 다섯, 잘한다 자, 다음 침 말아줘 이 노래 다 불러요 시러모니어 뭐 뭐지? 뭐 뭐지? 뭐 뭐지? 뭐 뭐지? 뭐 뭐지? Alright Nobody better be walking up the night Everybody better call and see you turn up 시원한 바람을 이겨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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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도 멈출 수 없습니다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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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촬영! 많이 만드시고가세요! 요즘 다른가 봐요! 천상계야, 천상계. 나 코, 천상계야. 천상계를! 어허허헛 스키투 베이베 던져버린 너덜덜 비뚜빼뚜 아하핫하하핳 나랑 좀 탕하고 이 끝눈에 빠지는게 eleven 와하핫하핫 땡땡땡땡 쨘 한글자막 by 한효주